오늘 밤으로 우여히 만난 참사랑 그 남자를 아이템 그룹에서 함께 춤을 춘기 졸업던 세월의 그림을 괜찮냐 물었지 아무런 말로 치고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눈물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아들게 웃고 안아 죽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잊어버렸던 깍지마다 그 사람 가슴에 애니 있다따 왜 싶으니 있다따 닥상태 숨겨진 사람이 나의 사람 아니라면 궁금해하지만 싸네 싸네 그리꾸네 토끼도 많지만 산토끼 잡으려는 집토끼 잡으려는 잃다 닥지마는 그 사람 가슴에 애니 있다따 왜 싱긴손니 이따거딱상태 숭련사람이 나의 사람 아니라네 궁금해하지만 사렷사렷 드렷드렷 토끼도 많지만 살기 차분으로 집도 귀찮고 이따거딱상태 숭련사람이 나의 사람 아니라네 궁금해하지만 사렷사렷 드렷드렷 토끼도 많지만 삼토끼 차분으로 집도 귀찮고 오우 손이 있다 못할 상태 숨겨진 사람이 나의 사람 아니라면 궁금해하지만 싸네 싸네 그리꾸네 토끼도 많지만 싸네 그리꾸네 시기 그 사람 거슴에 깨니 있다 없다 외치는 소리 있다 그 어떤 상태 숨겨둔 사람이 나의 사람 아니면 궁금해 하지만 사라사냐 틀레틀레 덕기도 많지만 있다 있다 오지 만, 그 사람 거슴이 예예 이따가 랜신뿐